저는 강재기님 교통사고로 수술하셨고요 지금 이틀만에 깨신 거예요 직제장애요 월급으로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무슨 규정이 누구는 이렇게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이름이 제기입니다 강재기 진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있잖아 너는 나를 형으로 생각하는 거 맞아? 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왜 진작 얘기를 안 했어 형님 감사합니다 얘기 잘했어? 네 그리고 나 이제 취직할 수 있어 음나라 의석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의 주에 속해가 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이 차례를 책임을 어퍼러서 이 차례를 책임을 읽고 이 차례를 책임이 맞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